3. 5. 5. 5. 아 네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아 잠깐만 아 좀 숫자를 좀 개선해주는게 좋은 영상의 마무리 때문에. 2회 1회 2회 1회 2회 2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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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2회 와... 육적이 되었군요 남자는 50% 망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손백을 해줘야겠죠 1작을 살리고 2작을 살리고 3작 아비아나파들 아비아나파들 아오 코스 아 지금 브루드 세이버가 얼마나 날라나 마지막 짝 남았군이요 아오 끝났네요 주문은 언제 얼마나 썼습니까 4개에 5개 9000 곱하기 9000 곱하기 곱하기 2000원 9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어 대강 망치까지 해서 1억 썼다고 칩시다 그치 브루드 세이버 브루드 세이버 1억 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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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꺼는 82 추호비거든요 63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아 9억3천 야 준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보구나 어쨌든 한 9억 정도에 팔린다고 치면은 제가 이 무기를 4억 정도 주고 샀으니깐 1억 들었죠 지금 착하는데 9억에 팔리면은 한 4억 정도 남겠네요 이것이 바로 누워서 돈먹기 아니겠습니까 팔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팔리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거 사은품이지 과연 팔릴 것인가 9억 5천 아 여기 있네요 얼마죠 9억 2천만원에 팔렸죠 바로 이것이 잠깐 시간 투자해서 무기 4억에서 하고 1억만에 자퀴에서 4억을 벌었습니다 4억 버는 방법 아주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If met 하나her 사람 도착 하나 하나 단단한